1,2,3. 안녕하세요. 저는 유벤이고요. 이 친구는 여신강림이랑 술꾼도시 여자들에 출연을 한 배우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이 약과가 술이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여러 명의 당근님들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제일 추천해주셨던 주종이 양주인데 이 친구가 양주보다 자기는 맥주파다라고 해서 맥주를 종류별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냥 무작정 따릅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맥주에 진심이냐면 이만한 크기의 맥주를... 이만한 크기의 맥주를 앉은 자리에서 한 7개, 8개를 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술을 잘 마시진 않는데 좋아해요.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 친구라. 그래서 매일 맥주를 마시죠. 맥주랑 뭐 어울리는지도 말해주세요. 근데 원래 집에서 맥주랑 가끔 그런 거 해먹기 귀찮을 때, 안주 시키거나 해먹기 귀찮을 때... 드셔보셨군요, 이미. 그럼요. 역시. 근데 진짜 최고의 조합이에요. 오, 맥주랑은 또 안 먹어봐서 이렇게 앞에 보여주세요. 오, 맥주랑 어울리죠? 응? 맛있다. 아... 근데 역시. 근데 그래도 맛있어, 먹어도. 음... 어때, 맥주랑 어울려? 너무 어울리지. 음... 양주 추천이 많았는데 맥주랑도 어울린대요. 근데 맥주가 그냥 향긋하거나 달달한 맥주보다 다크나... 그냥 그냥... 음... 달지 않은... 약간 씁쓸한? 어, 그런 게 더 잘 어울려. 약간 아메리카노랑 먹는 그런 느낌인가? 응, 응. 술꾼님들한테는? 맛있어. 유벤희는 술을 마시면 사랑 고백을 해요. 계속 밍크를 날리고. 맞아. 그리고 자요. 그러니까 이제... 나 술만 자고 일어날 때? 술이 다 깨어져요? 그래도 일어나잖아, 깨우면. 깨우면 바로 일어나. 응. 그러니까 저는... 주사가 자는 거 같아요. 응. 그렇지. 근데 그냥 막 자는 게 아니라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자요. 그래서 못 자려면 안 잘 수 있는데... 근데 재우는 게? 응. 다들 편한 거지. 이 친구는... 주사가 했던 말을 또 해요. 너무 체한. 그래서... 걔한테는 절대 너는... 밖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우리가. 약간 썸남이나 유혹하고 싶은 상태가 있으면... 술을 마셔야겠네. 왜? 왜? 유벤희 채널은 12금이거든요. 아! 근데 술이 나와도 되는 거야? 이거 다 찍을 19금은 이거 아닌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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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하하하하. 말을 칼쳐서 내버리네. 하하하하. 편집 좀 잡았잖아요, 제가? 아니, 이거 원래 두 개를 꽉 채운 상태로 먹방 찍으려고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제가 못 참고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건 진짜 참을 수 없어서. 응. 있으면 계속 먹게 되고. 나 지금 몇 개 먹었니? 한 개. 한 개. 흰스야, 맥주 조금만 마셔도 돼? 집에 가졌다는데? 응.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해보자. 응. 10년? 10년 넘었지. 12년 정도 됐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합쳐져 있는 기숙사 학교를 나와가지고... 엄청 오래된 친구를 압니다. 거의 가족 같은 친구예요. 그거 하자. 어? MP3? 저희가 기숙사 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룰이 있었는데, 화장도 하면 안되고, 고데기 이런 거 당연히 안되고, 전자기계 이런 거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학교였어요. 사전도 무조건 책사전은 써야되고, 그런 학교였는데, 근데 이제, 저희의 작은 일탈로 MP3를 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이어폰을 이렇게 귀, 여자들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티 안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이어폰을 저는 꼽고, 이쁜거는 진짜 꼽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 시스타 소쿨이 되게 유행이어가지고, 둘이 막 소쿨을 엄청 열심히 춤을 추는데, 이제 저는 귀에 뭘 꼽고 있으니까 잘 안들리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 학교를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뭐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귀에서 놨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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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 선생님이, 너네 뭐하니? 그랬는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들리니까, 어? 어?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 방을 피해서 나가는데, 저, 제가 나쁜 거예요. 이러면서, 옆에서 선생님이, 너네 뭐하니? 이렇게 안 들리니까. 네! 쟤! 뭐라고! 저, 결국 뺏겨서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귀걸이를 보면 뺏어다니까. 지방 피했어. 부끄러워. 도망갔네. 거기서 너. 뭐라고! 네! 그랬었답니다. 그랬었답니다. 그랬었고, 응. 우리 MBTI 얘기를 해보자. 응, 좋아. 저는, 아시겠지만, ENTP고, 이 친구가 INFP거든요. 근데, 짤이 엄청 많더라고요. ENTP가 INFP, 놀리는 짤이 되게 많은데, 그거 볼 때마다 진짜 너랑 나 같아. 이 친구가 약간 놀리는 맛이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서로 놀리는 걸 좋아해. 맞아.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더 잘 놀렸다고 생각해요. 나는 놀림 안 당했다고 생각하고. 응. ENTP의 이상형. 아, 이상형? 근데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성향이 들어가는 거니까, 모든 INFP가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응. 요즘에 저는, 약간, J성향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응. 약간, 계획적인 사람. 내가 전혀 계획적이지 않으니까, 전 피 중에 피거든요. 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치. 그거는 나도 똑같아. 그치. INFP 왜 꾸시려면? 응. 그런 게 되게 많던데 요즘에? 막, 컨텐츠로. 근데 엄청 금사빠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INFP라서, 금사빠지는 아닌 거 같아. 그치. 그 MBTI가 다, 맞아. 똑같진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MBTI를, 막, 잘 모르고, 언니 어떻게 사람을, 그, 16가지로 나눠?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도 그랬거든. 근데, 설명을 읽어봤는데, 좀 비슷한, ENTP 성향 중에 나랑 안 맞는 것도 당연히, 응. 맞아 맞아. 가끔 보면 무슨, ENTP를, 무슨 사회의 부적응자처럼, 이런, 묘사해놓은 글들이 되게 많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틀린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너무 똑같은 거야. 맞아 맞아. 이거 뭐야? 뭐야? 난 완전 똑같은,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믿게 되더라고. 음. 왜 이렇게 먹는 거야? 아니, 난 지금 이제 받았고요. 음. 너무 맛있어. 우리 교회 좋아. 음. 우리 교회에 어떤 점이 좋나요? 일단. 유벤희가 있어서? 그렇죠. 편안한 분위기? 맞아. 목장도 되게, 사람들도 다 좋고. 편안하고. 저희 교회로, 놀러오세요. 하나 둘. 저희 교회로, 이 코너에서 해줘야 이렇게ashed, omes 먹ğimiziersaff 때문에, 그러 stamps고난 데 проч 세울 때까지, presidential vetoventions. 흔들 coordination. 근데 널, 나도, 근데 그런 담배 오해, 되게 많이 먹었고. 약간 우리가 드세 보이는 그런 거 아니니까? 응. 좀 우리가 세세 보이나봐. 좀 인상도 엄청 따뜻해보이지는 않잖아. 음. 우리 쿨탕이라고 해야 돼. 난 circular очень高 winds. 나도 네가 따뜻하다고 생각은 해. 아니 넌 나를 보면 따뜻하다고 했지. 아니 근데 유비는 이렇게 처음 보면 좀 다가가기 힘든 약간 아우라가 있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되게 쟤는 쉽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느낌? 그.. 너도 없어. 나도야? 첫인상 얘기해보자 그러면 우리. 첫인상 아니 근데 우리가 첫인상은 첫인상은 기숙사 내에 약간 그런 구도가 있었어요. 신입생과 원래 있던 사람들 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신경전이 있었어요. 어리니까. 근데 저는 신입 새로 들어가는 쪽이었고요. 여기는 원래 있던 쪽이었는데 현지가 거기서 기감을 잡고 있었던 거죠. 전혀 아니에요.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딱 처음 보잖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가? 너가? 내가? 내가? 야! 아니 그때는 왜냐면 우리가 서로 기싸움이 있어서 서로 막 어 뭐 안녕 뭐 어 뭐 환영해 이런 게 아니라 쟤네 뭐야? 약간 이런 거였잖아. 난 안 그랬는데? 거짓말찍아! 막상 이렇게 지내보니까 너무 좋은 거 너무. 근데 이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금방 좋아하고 믿고 하는데 이쪽은 철분이라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야 저를 그 바운더리 안에 넣어줬어요. 저는 저는 약간 저도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는 확실히 내 사람을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는데 내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도 저는 친절하게 해요. 친절하게 하는데 이제 내 사람인 사람들한테는 정말 무한 관심이 막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막 무조건 가요. 근데 이제 현지는 약간 그 거기에 걸쳐있었다가 대학교 때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고 더 친해지고 하면서 완전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현지한테 전혀 기뻐서 현지야 난 진짜 너랑 진짜 100%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했던 현지. 이제? 이제서야? 고3 때 우리가 다 같이 친해졌잖아. 응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서도 다 같이 만나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을 완전히 열었거든요. 나의 모든 비밀과 나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다 우리한테 털어놓고 또 얘가 되게 고민 상담도 잘해주고 잘 들어주고 하는데 이제 대학교 가고 한참 있다가 이제 저와 제 친구들이랑 엄청난 노력을 했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저는 대신에 제 바운더리 거기에는 10명도 채 안 되는 바운더리. 아 그렇지 맞아. 거기에 이제 정말 좋아진 거죠. 이 친구. 그 전에도 물론 좋았지만 뭔가 그게 명확했는데 이 친구는 그게 이 친구들의 무리는 이 무리라는 게 너무 강했어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틈을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 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저와 제 친구들이랑 엄청난 노력을 했었다. 통화. 드디어 들어갔다. 해피엔딩이다. 야호. 아무튼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약과가 또 끊기네. 난 계속 먹으면서 입었어. 아 그래요? 어떡해. 멈출 수 없어. 이 약과. 내가 술을 좋아했으면 나도 이렇게 같이 먹었으면 뭔가 딱 깔끔하게 끝났을 것 같긴 해. 근데 먹으면서 수다 떠니까 너무 재밌다. 너무 맛있어. 여러분 이거는 꼭 사셔야 돼요. 거의 다 먹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유배니 약과가 오픈을 했을 텐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응가. 또 뭐 하신 일이 없어요? 유배니도 사랑해주시고요. 저도 사랑해주세요. 우리 배우 김현지. 우리 대배우가 될 거예요.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인사를 할까요? 안녕.